뭐하냐? 가자! 좋아! 우리가 간다! 플랜 위로! 블루랜드가! 구하러 간다! 간다! 세상을 구하러 간다! 내가 구해줄게! 기다려! 레드 홀! 뭐 구하러 가는 거야? 누가 구하는 거야? 위험에 빠진 세계를 구하러 간다! 너희들 빨리 와! 너희들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뭐야? 빨리 와! 뭐야? 뭐야? 빨리! 뭐야? 뭐예요? 우리 구하러 왔잖아! 나는 메카니멀의 친구 나찬이라고 해! 나는 5학년이야! 나이는 12살이지! 나찬아!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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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라고 해봐! 너희 몇 살인데? 16살! 나 중이래! 16살! 너희가 다 나보다 형이네? 어! 너희? 너희? 아니 어떡해! 돈댓말 안 붙여! 그래도 돈 찍어서 써줘! 돈 찍! 네! 알겠어! 부담 부담! 사실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까지 오라고 한 이유는 네!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기 위해서야 어떤 부탁이? 어느 부탁을? 미래에서 온 악당이 메카니멀을 나쁘게 이용해서 현실 세계는 물론 미래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악당들에게서 메카니멀들을 모두 뺏어서 무사히 미래로 보내야 해 빨리 구해야겠니! 악당 안 되겠네! 근데 구하러 가려면 그냥 가는 것보다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훈련! 우린 또 못 믿네 같이 해줄 수 있겠지? 그래! 그래! 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해봐서 그래! 너무 멋있다! 힘좋아! 우와! 빠르게! 와봐! 와봐! 자, 얘들아! 여기가 첫 번째 훈련 장소야! 야!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멋있어! 첫 번째 훈련은 너희들이 메카니멀처럼 동물로 변신하는 훈련이야 아! 체인지! 체인지! 그렇지! 체인지! 어떻게 동물로 변신하냐고? 어떻게 변신하냐고? 지금부터 내가 그걸 설명해줄게 오케이! 미니카를 타고 가면서 바닥에 차례로 깔려있는 힌트 3개를 보고 그 동물로 변신하면 돼 변신에 필요한 도구는 각 동물마다 두 개씩이고 팀원 두 명이 릴레이로 진행해서 가장 먼저 완료하는 팀이 승리야 1등 팀에게는 혜택이 오! 그리고 2, 3등 팀에게는 뻔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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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규리 씨를 알았구나! 아! 드디어 알았어! 오! 마규리 알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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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